어머 어머 내가 남자 내가 여자네 오빠 흙 내가 이렇게 들고 와줄게 내가 여기 묻어줄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빠 오빠 다리털이 이게 뭐야 다리털이 이게 뭐야 좀 제모 좀 해 난 돈벌레가 있는 줄 알았잖아 오빠 나 문신 어때? 오빠한테로 계속 재생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문신을 해봤어 난 오빠한테 항상 재생 중 와인 먹을래? 이게 뭐야 와인 먹어 눈에 마주쳐야 된다고? 오빠 나 얼굴 봐 아니 나의 얼굴이 보라니까 까꿈 아니 이게 뭐야 자 눈이 마주칩니다 마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오빠 오빠 그때 생각나?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저기 하늘에 까마귀가 많이 떠다녀서 우리 둘의 사이는 안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우릴 봐 우리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게 뭐야 잠깐만 왜요? 왜 왜 아니 손이 계속 맺으러 가 아니 잠깐만 안돼 내 손이 아니라 이건 기생수야 오빠 어머 어머 어떻게 아프겠다 내가 팔꿈치를 눌러서 미안해 오빠 매생이 어떻게 해 뭐하는 거야 오빠 할아버지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팔 구해줘야되나? 난 꺼내줄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손 조심해 손 조심해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야 손 조심해 아 이래도 이상한데 잠깐만 어떻게 해도 이상해 아 파줘야 한다고? 아 기대 외출 어 교두랑이 또 보인다 파지는 건가? 뭔가를 하는 거지 있는거 같은데? 아닌가? 어! 마주.. 아 이렇게! 아 이제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거다 아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돼 내 눈 쳐다봐 내가 무서워? 어? 내가 무섭냐구 쳐다봐 봐봐 나 무서워 눈을 쳐다보라고 눈을 쳐다봐야 깬다고 눈! 나 쳐다보라 했지! 왜 안 쳐다보는거야? 그냥 쳐다봐 아! 건지러워! 진짜! 어? 어? 헉! 깼다! 어? 응? 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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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